투리아주에서 일하는 경우 직장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고용주의 책임입니다. 이는 여러분을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. 가령 직장 폭력 그리고 괴롭힘을 들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고용주는 직장 안전정책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정책들을 이해한다는 것과 여러분이 안전하게 일하는 방법을 적절하게 익혔음을 확인해야 합니다. 직장에서 안전하지 않은 무언가를 볼 경우 누군가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. 정보는 한국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.